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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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긴장감 없어오는 자기 소리도 안 돼. 마운드도 생각보다 반가워 보이는데. 실수를 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 많아서 긴장할 줄 알았는데 긴장은 잘 안 됐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좀 더 동료들어가 긴장하고 긴장해서 떠는 것보다는 자신 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점수 차는 신경 쓰지 않고 저는 긴장 많이 해가지고 십자가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얼굴에 티 안 냈어요. 안 내려고 했어. 티 낫었네? 안 났다니까. 한 번 말해줘. 아니 근데 형들은 티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나 연락 많이 왔어요? 친구들한테 연락 많이 왔어요. 데뷔 축하한다고. 잘 던져 전진을 봤다고. 근데 어쩌고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던지는 알겠는데 막 티는 언제 크냐고.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생각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파이파이브 최근에 주완 선배님이 오셔서 쫙 하면서 글로벌에 국 넣어주는 또 멋지니까 제 데뷔 첫 공리라고 신고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나 없는데. 들어가서 챙겨왔어요. 가방이 잘로났어요? 나도 없는데. 항상 품짓을 많이 해. 다들 캐리 웨이풍 잘 가지고 왔어요. 살짝 제일 긴장했어요? 나는 최형거든요. 나는 소크라테스 형. 아니 지금 최형 선배님 왜 무서운 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먼저. 왜냐면 연장자 진풍이. 워낙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 좋아해도 많이 났는데 삼성에 개실되고서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장타력 있으시니까 펀치력 있으시니까 처음에요. 어? 최형 선배님 나갈 수 없는 식으로 들어간 좀 무서운 게 좀 있었어요. 형 그래서 2m 맞은 거예요. 아니지. 이거 우리 안 좋아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원래. 나는 최고의 공을 던졌고 최고의 타격을 하신 것 뿐이야. 준비 좀 해도 돼? 진짜 어제 밤에 우리가 인터뷰 할 생각에 잠 못 잡고 왔는데 일단 리허설 하긴 했어요. 데이비스. 데이비스. 데이비스 맞아 맞아 맞아. 데이비스? 이번에 시방 경기 할 때 보니까 엄청 잘 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선대고 있습니다. 뭐로 입은 거야? 어? 퍼로? 저는 이제 영화 비밀이기 때문에 아 영화 비밀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옆으로 형님과 저희 남는 옆으로 형님과 옆으로 형님과 이걸 구철 씨 시소 세레머니에 오셨고요. 아 손 한 번 흔들고 와. 형 흔들어 가요? 아쉬웠는데? 어? 아쉬웠는데? 아 계셔 빨리 가. 형 와. 아니 또 이사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또 손 한 번 들고 와. 아 이렇게 파이팅이거든요. 하하하하. 빨리. 네가 무슨 말이야? 어? 이쪽으로 가자 한번 해. 다시 인사하고. ühre. 이쪽으로 찍어주세요. 안 돼 안 돼. 우리 구장 아니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텐트 있잖아. 왜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 왔지? 왜 여기까지 왔지? 야 순천에서도 왔어. 오케이. 순천에서 왔어. 여기, 여기. 보여줘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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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전 때가 더 떨렸네. 정말 맛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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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봐. 고마워. 저희ator. 고마워. 저녁에. 자녀데요? 저候. 자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